경력 기습 폭우에 도민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을 삼촌들과 함께 따뜻한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제주만의 색깔을 담은 멋진 콘텐츠를 기획하고 3연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51년 동안 아껴주신 만큼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